2022년 mbc 충북은 따뜻한 방송 도민과 소통하는 강한 기획으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만남과 소통 적이 그곳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재미와 감동으로 전하는 거기어째 자신만의 인생슛을 날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발달장애인들의 핸드볼 리그 도전 감동 이야기 퍼펙트 슛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2 대선 지방선거를 맞아 내 미래는 내 손으로 청년들과 함께하는 취재와 차별화된 콘텐츠로 새롭게 탈바꿈한 선거방송을 선보입니다 매일 다른 실패를 견디며 성장하는 창업가의 열정 충북 지역 청년 창업가의 대체불가 성장 인사이트를 담은 브레이브허트 50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유기농 1번지 충북 올해 충북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2022 대선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유기농의 중요성을 알리는 콘텐츠 제작에 힘쓰겠습니다 신수도권 충청의 미래 메가시티 충청 자치도의 어젠다를 제시하고 지역민과 함께 바람직한 청사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항상 고민과 함께하는 MBC 충북은 늘 그래왔듯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다 게요 기능농에 맞춰 감사합니다.